네? 아! 당황하며! 당황하며! 아하하하 오늘 혹시 사이사츠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네. 네. 사이사츠를 기억나요? 네. 귀여운 게 아니라. 나아! 네. 고맙습니다. 1번. 1번. 2번. 내가 오늘 안 오려고 했는데. 뭘 보니까 눈물이 나온다. 시연아 어차피 인생은 인생이야. 왜 어인션. 왜 어인션. 왜 어인션. 나한테 어인션 빨리 나왔어. 어인션. 어인션. 너무 맛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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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님께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1층으로 옮cur Ontario에 가 볼 수 있습니다. 너무geonany. 한 번 더 볼게요 한 번 더 볼게요 12번 분이요 행복까지 왔어요 오세요 다음 분이요 이렇게 이렇게 잘 걸려 잘 걸려 빨리 오세요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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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마워요 여기는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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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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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stopped 와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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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먹어봤어 진짜 맛있어 어쩐지 마 비하인드도 찍어서 나갔지 마 행복해 행복해 제일도 준비할게 오프픽은 유현씨 자 마이브게 마이브게 여러분 좋은 시간 되세요 집중해봐 지금 다 안 먹었죠 네 오늘 정맥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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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할 수 있을까요 사례 여러분 저는 오늘은 사례예요 사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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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네 여기서 항상 하는 게 말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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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리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